숙제를 볼 수 있는 방법 두가지를 알려 드릴께요 첫번째 방법은 여기 있는 이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볼 수도 있구요 열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링크를 눌러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있죠 일단 지민이가 스펠하고 매칭 조금 더 하시구요 얘는 뭐 문장 카드는 특별히 리콜이나 스펠 같은거 하란 얘기는 안합니다 하지만 말하기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일단 책부터 보겠습니다 인쇄물 펼쳐놓았나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봅시다 뭐라고 샬라 샬라 하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인터넷이 움직인 것 같은데 으 으 으 으 육 육 육 육 유닛 육 스토리 원 있다 원어민의 발언을 해보겠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페이 에이 스토리 원 으 으 으 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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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I am never sleepy at night.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The box is filled with dirt.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I really hate garlic.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Who am I?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I am never sleepy at night.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The box is filled with dirt.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I really hate garlic.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And I'm going to read it. We're going to read it. Story one. Who am I?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Two words here.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I am never sleepy at night.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I sleep in a large box.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I sleep in a large box. The box is filled with dirt. The box is filled with dirt. I can't see myself in the middle.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garlic. People's neck looks very delicious to me. 자 그러면 단어 공부 열심히 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데어라가 뭐였더라? 라츠 오브는 많은 스토리즈는 이야기들이죠. 그 다음에 라츠 오브하고 같은 말 그 다음에 배트는 박쥐. 그 다음에 캐슬 성. 그쵸. 네버. 네버는 뭐죠? 결코 뭐뭐하지 않는다. 낮보다 더 센 거에요. I am not sleepy 해도 될 걸 더 강조하려고 I am never sleepy 한 거에요. 뭐라고 해도 됐다고? I am not sleepy 해도 될 걸 강조하려고 I am never sleepy 한 거구요. 슬리피는 무슨 시죠? 슬리피 뜻이 뭐에요? 그쵸. 졸린이죠 졸린. 그쵸. 잠이 오는 졸린. 그쵸. 그거 무슨 시에요? 그쵸. 어떠시네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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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at night. 밤에죠 밤에. 그쵸. 밤에 at night. 그 다음에 during이 뭐에요? during. 그럼 during the day는 뭘까요? 하루 동안. 응. 낮 동안. day가 하루도 되지만 낮도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day는 하루란 뜻도 있지만 뭐의 반대말이기도 하나? night. night의 반대말이기도 해요. 됐습니까? 여기서는 하루가 아니고 낮에 날도 쓰였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during the day가 뭐였어요? during the day. 여기서 낮 동안이죠. 그 다음에 large네요. large가 뭐였더라? 큰. 큰. 그럼 비슷한 말은 뭐에요? big. 그쵸. big하고 비슷한 말이고 반대말은? small. small하고 비슷한 말. 참 반대말이죠. 그 다음에 the wakse is filled with dirt. 필드가 뭐였더라? 필드. 뭐였더라? 채워. 채워. 필부터 선생님이 단어 공부시켰죠. 그쵸? 필부터 그럼 살펴볼까요? 필드의 뜻이 뭐에요? 필드. 채워요. 그쵸. 채우다죠. 그럼 무슨 시에요? 하다 쓰면 당연히 뭐한다. 3단 변신하죠. 필드의 3단 변신은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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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단 변신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동서의 원형이라고 하죠. 채우다. 그럼 두 번째 녀석을 보고 무슨 형태라 그래요? 과거형이라고 그러죠. 그럼 뜻이 뭐란 말이에요? 어떤 형태라. 음. 채우다의 과거형. 채워. 채워. 채웠다죠.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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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채우다. 필드. 채웠다. 필드. 그럼 세 번째 녀석은 뭐 바뀐?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그럼 이 녀석은 어떤? 채워진. 그렇죠. 채워진이 되는거죠. 채워진. 맞습니까? 근데 두 번째 녀석하고 세 번째 녀석하고 생긴 게 똑같은데 여기에 있는 필드는 몇 번째 녀석일까요? 두 번째 녀석일까요? 세 번째 녀석일까요? 세 번째 녀석일까요? 오케이. 뭘 보고 할 수 있습니까? 네. 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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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에 얘 보입니까? 네. 얘가 왜 있을까? 얘 뒤에 무슨 시가 왔어요? 2주 뒤에 어떤 시 왔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합쳐지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네. 채. 오케이. 삐어져 했듯이 세 번째 녀석이자. 채워진이자. 채워진. 그렇죠. 어떤 앞에 B가 붙으면 뭐가 된다 해서 어떤 것도 채워진다 되는 것이 채워진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필드가 왜 세 번째 녀석이냐? 얘 무슨 시라서? 그렇죠. 어떤 시라서 앞에 이거 붙어서 어떤 타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The Box is Field The Box is Field 그 상자가 채워져 있다 이 말이죠. 상사가 채워져 있다. 오케이. 뭐로 채워져 있다? Dirt가 뭐죠? 그렇죠. 흔 먼지죠? 그렇습니다. 여기 더러워. 그렇습니다. Dirt는 무슨 시죠? 그렇죠. 이름 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Dirt 말고 Dirt란 단어도 알죠? Dirt의 뜻은 그렇죠. 더러우니까 더러워. 그렇죠. Dirt는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떠시죠? 그러면 여기에는 왜 Dirt를 못 썼죠? 왜 Dirt를 못 썼죠? Dirt를 써야 되죠? 뭐예요? 하다시 이 문장에 주신 거예요? 그 상자는 채워져 있다. 그렇죠. 흙으로 채워져 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더러운으로 채워져 있다. 어떤으로 채워져 있다. 어떤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거스로 채워질 수 있습니까? 어떤 거스로 채워져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으로 채워져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겉이 와야 되겠죠. 겉. 이름 치고 와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어떤 거스로 채워져야지. 그렇죠? 어떤으로 채워질 수는 없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상자를 채우는데 거기 안에 어떤 물체를 집어넣어야지 어떤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상자 안에 여러분들 뱃속에 배고픈을 넣을 수 있어? 아니면 배부른을 넣을 수 있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을 넣는 거잖아. 음식을 넣는 거잖아. 음식을 넣는 거잖아. 음식을 넣는 거잖아. 배고프면. 그렇습니까? 상자에 여기에 그래서 무슨 씨 써야 된다? 이런 씨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dirty를 쓰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건 뭐냐? 여기에다가 dirty를 쓰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렇습니까? 이 문장에 했듯이 상자가 먼지로 채워져 있다. 흙으로 채워져 있다.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다. 라고 얘기해야지 어떤으로 채워져 있을 수는 없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dirty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filled with 몸으로 채워진 이었죠. 그 다음에 myself 가 뭐예요? myself 그렇죠. 나 자신이죠. 나 자신. 또 스스로. 나 자신. 그 다음에 mirror는 거울이죠. 그쵸? really는 진짜로 정말로 hate 싫어하다 미워하다 정말 정말 싫어하다 garlic 마늘 여러분들 garlic 쓰는 거 조금 고민한 흔적이 있던데 틀린 사람 없었고 다 자신이 잘 썼습니다. 그 다음에 neck 목이죠. 근데 여기 참 여기 점찍고 s 이건 무슨 뜻이에요? apostrophe s인데 뜻하는 건 뭐예요? 뭐뭐 의 라는 뜻이죠. 그쵸? people people 사람들의 그쵸? 사람들의 그 다음에 delicious 맛있는 그쵸? 맛있는 무슨 씨예요? 어떤 씨 어떤 씨네요. 그쵸? 단어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어떤 단어에다가 형광펜을 칠할 건데 선생님이 칠하는 단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예 그 다음에 이 녀석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 녀석 그 다음에 이 녀석 그 다음에 이 녀석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하여 오 됐습니까? 첫째, Who am I?는 뭐 특별히 끊을 데가 없어 보이네요 Who am I?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승빈이한테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봐요 Who are you? 승빈이는 뭐라 그럴래? I am 황승빈 하면 되겠죠? 그쵸, 아니면 My name is 황승빈 하면 되겠죠? 그쵸, Who are you?가 아니고 Who am I?니까 뜻은 내가 누군게 뜻이겠죠? 그쵸? 우리는 얘가 누군지 알죠? 그쵸? 여러분 집에 한 명씩 다 있나요? 아니요 우리 집엔 없어요, 그렇죠? 있으면 좋겠죠, 좋습니까? 내가 누구게? Who am I?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응용 한번 해볼까? 그쵸, 너는 누구냐는 Who are you? 그러면 내가 누구게는 Who am I? 그러면 He는 누구냐? 그는 누구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뭘 하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쵸? 그는 누구니? He is he 그는 누구니? Who is you? Who is he죠? 그렇죠, 그는 누구니? Who is he? 그렇죠? Who is he? 그러면 이번에는 뭐 물어볼 것 같아요, 그녀는 누구니? 해보자 하겠죠, 그렇죠? 그녀는 누구니? Who is she? 그렇죠, Who is she? 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번에는 뭐 할 것 같아요? 그들은 누구니? 할 것 같죠? 준비됐나요? 그들은 누구니? Who are they? 그렇지,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계속 아네, Who are they? 하면 그들은 누구니? 가 되는 거죠, Who are they? 그들은 누구니? 그것들은 누구니? Who are they? 그러면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잘 없겠지만, 우리는 누구지?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누굽니까? 그렇지, Who are we? 하면 되겠죠, 우리가 누굽니까? Who are we? 너는 누구냐? 넌 누구냐? Who are you? 내가 누구게? Where am I? 그 다음에 그들은 누굽니까? Who are they? Who is she? Who is he? 이런 식으로 정체가 궁금할 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사람이 분명하면 후라고 묻지만, 한 번 더 응용 들어가 볼게요. 사람이 분명하면 후라고 묻지만, 그렇죠? 그것은 무엇이니? 할 수도 있죠, 그것은 무엇이니? 그것은 무엇이니? 그것은 무엇이니? 그것은 무엇이니? 라고 물을 때는 Who는 아니겠죠, 사람이 아니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면 되죠? What is it? 그렇죠, What is it? 그게 뭡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바꿀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is? 그러면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This가 여럿이 있으면 뭐였더라? This가 여럿이 있으면? This였죠? 그러면 이것들은 무엇이니는 뭐야? 이것들은 무엇이니? What are these? 그렇죠, What are these? 그러니까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네요. What are these? 이번엔 조금 멀리 있는 거 한계가 뭔지 한번 물어볼까요? 저것이니요, 저것. 그렇죠? 저것은 무엇이니는 뭐죠?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at? What is that? 저거 뭐예요? What is that? That이 여러 개 있으면 뭐죠? 그렇지, those죠, those. 그러면 저것들은 무엇이니 할 수 있겠네요. 저것들은 무엇이니? What are those? 이렇게. Who am I 부터 시작해서 무엇인지 또는 누군지 물어보는 표현들 쭉 한번 살펴보았고요. 저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What is that? What are these? What are those?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 끊어있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re are lots of stories죠. There are lots of stories는 stories인데 어떤... About me. 두 번째 문장은 끊어있기가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이런 뜻이래요?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이의 뜻은 대어라. 대어라만 보고 알 수 있는... 비교죠, 비교. 이번에 선생님이 비교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대어... 아... 어쩌고 저쩌고. 뒤에 말은 못 들었지만 어쩌고 내가 대어... 아...는 확실하게 들었다 치자. 그러면 일단 내가 알 수 있는 건 저 사람이 뭐라고... 무슨 얘기하고 있어? 뭐지? 그렇죠, 뭐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방금 승빈이가 얘기했듯이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한 거야. 여러 개가 있다고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들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뭐뭐들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언제 있다고 한 거야? R는... R의 과거형은 verbal. R는 현재형이죠. 그렇죠? 그럼 언제 있다고 얘기한 거야? 언제... 그렇죠? 지금 현재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There are...만 보고 우리가... 내 뒷말은 내가 못 들었지만 There are... 확실하게 들었다. 그럼 그 사람은 뭐뭐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There are...랑 뭐랑 비교하겠어요? There are is랑 비교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다른 건 못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There is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 그러고 있다? 뭐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몇 개가 있다고 한 거야. 그렇죠? 뭔가... 뭔가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언제 있다고 얘기한 거야. 그렇죠? 뭔가 현재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There are lots of stories.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네. There are lots of stories. 뭐가 있대요? 많은 stories. 그렇죠? 많은 이야기가 있대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There are lots of stories.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There are lots of stories. 그런데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가 있대요? 나에 대한. 그렇죠? 나에 대한. 그렇죠? 나에 대한. 됐습니까? 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a lot of bats live in my cult castle이네요. 누가? 아, who? okay. 아니. 그렇죠, 누가. a lot of bats가 뭐한다? leave? leave. 안 되죠. 그렇죠? a lot of bats가 leave. OK,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With whom이 보이죠, with whom. 정확하게 얘기하면 how가 보이죠, how. 어떻게, 어떻게 산대요? With me, 나와 함께 산대죠, 그쵸. All of that, leave, 안다. 어떻게 leave, 안다? With me, 어떻게 산다고? 나랑 같이 산대요. 어떻게 산다고? 나랑 같이 산다. With me는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어디에, in my cold castle에. 누가 뭐한다? All of that가, leave, 안다. 어떻게 leave, 안다? With me, 어디에, in my cold castle. 그 다음, 다음 문장. I am never sleepy and nice네요. 누가? I got. 뭐한다? Never sleepy. 그쵸. I am never sleepy한다. Sleepy 혼자 있으면 어떤 시라서 하다시가 안 되죠. 우리의 끊어있기의 첫 번째 목적은 누가 다음에 뭐뭐한다를 찾는 거예요. 근데 슬리피는 어떤 시니까 뭐랑 합쳐져서 하다시가 된다? B 동사랑 합쳐져서 하다시가 된 거죠. I am never sleepy. 그럼 I am never sleepy. 누가 뭐한다? 뜻이 뭐죠? 나는? 결코 자지 않는다. 그렇죠. 난 결코 자지 않는다 가지고 난 결코 졸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I am never sleepy. 전 절대 안 졸려요. I am never sleepy.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언제. 그렇죠. When이 보이죠. 언제 and night. 나는 밤에 절대 졸리지가 않는답니다. 여러분들 밤에 졸리는데 얘는 밤에 안 졸리대요. I am never sleepy and night. 저는 절대 졸리지 않습니다. I am never sleepy. 언제 and night. 그 다음 다음 문장.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누가? 그렇죠. 누가 뭐한다? I가 sleep 안다네요. 아이가 슬림한다. 오케이. 누가 뭐한다가 뒤로 갔네요. 뭔가를 강조하려면 이렇게 누가 뭐한다. 대신에 강조하고 싶은 게 누가 뭐한다. 앞으로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럼 during the 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지.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During the day. 누가 뭐한다? I가 슬림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in a large box.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During the day. 누가 뭐한다? I sleep 안다. 어디에서? In a large box. 누가? 그 다음 문장. The box is filled with dirt. 누가? The box is filled with dirt. 누가? The box is filled with dirt. 누가? The box is filled with dirt. 어떻게 채워져 있대요? 먼지로. 어떻게 채워졌다고? 먼지로. 그렇습니까? 그 상자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The box is filled. 뭐로? With dirt.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can't see myself in the middle. 네요. 오케이. 누가? I got. 뭐한다? Can't see. Can't see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하고 비슷한 whom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를? myself를. myself를. myself는 myself인데 어떤 myself in the middle. I can't see.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myself를 in the mirror에 있는 myself를. I can't see myself in the middle. 나는 어떤 내 자신을 볼 수가 없대요? 어떤 내 자신을. 어떤 내 자신을 볼 수가 없대요? 어떤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신이 말이죠. 됐습니까? 나는 볼 수가 없어요. I can't see. 누구를? myself in the middle.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신을. 그 다음 문장. I really hate garlic이네요. 누가? 내가. 뭐한다? Really. Really hate한다. Really는 hate을 강조하려고 온 거죠. 꾸며려고 온 거죠. 나는 어찌 싫어한다? 진짜로 싫어한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무엇을? garlic을.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People's neck looks very delicious to me. 하고 있네요. People's neck looks very delicious to me. 누가? What? People's neck looks very delicious to me. People's neck looks very delicious to me.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세 문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녀석들이 아닌 녀석들은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자.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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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됐습니까? 색깔이 구분되나요? 얘하고. 얘. 색깔. 얘는 너무 연하네. 색깔이. 진한 색. 얘하고. 얘. 힘이. 자. 빽 빽이. mach油. 이렇게 해볼까. Thank you. 이렇게 해볼까? 이 acá. 제 bon应 racer allaying. 그러면 두 테니.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I have never slept at night 그 다음에 The box is built with dirt 그 다음에 People's sna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I have no idea What came up with me? Which section? What section? A little bit more What section? Which section? Right Something section? Which section? We can't turn it together 네버가 있으면 절대 돌리지 않는다 얘는 어떤 채워지리죠 근데 앞에 얘랑 합쳐져서 채워져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어떤 맛있는인데 얘랑 합쳐져서 뭐하겠어 맛있어 보인다 그렇습니까? 연두색으로 칠했는 것들 공통점은 위 하다씨죠 슬리피 잠자다 시 보다 하다씨 에이트보다 싫어하다 하다씨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씨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게요 어떤 씨는 앞에 무슨 동사 일 녀석들 무슨 동사였더라 이즈 앤 비 동사죠 비 동사 또는 여기에 여기 보인다죠 자 이거 조금 더 설명할게요 얘 대신에 뭘 써도 매우 거의 똑같은 뜻이냐 피포스 넥스는 암만 길어봤자 데이죠 데이 아야 데이 이즈야 그렇죠 얘 대신 못 써도 뜻이 거의 이 문장의 뜻은 거의 똑같다 룩 대신에 를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야 뜻이 얼만큼 다르다 요만큼 다르다 됐습니까? 룩을 쓰면 사람들의 목이 매우 맛있어 보인다죠 그래서 사람들의 목이 매우 맛있어 보아서 내가 보여서 내가 내 송구니를 딱 꽂아가지고 쭉쭉쭉쭉쭉 먹어봤어 그랬더니 실제로 맛있으면 룩 대신에 뭐 써도 돼? 그러면 무슨 뜻으로 살짝 바뀝니까? 사람들의 목이 매우 맛있다가 되는거죠 맛있어 보이길래 먹어봤더니 맛있어 룩 대신에 뭐 룩의 뜻은 얼마큼 다르다? 5만큼 다르다 그래서 어떤 시가 무슨 동사랑 합해지면 비 동사랑 합해지면 뭐가 될 수 있다 하다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이고요 근데 다시 한번 더 선생님이 쭉 어떤 시들 쭉 할 건데요 이번에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것도 어떤 시고 그 다음에 연두색으로 표시하는 것도 다 어떤 시인데 근데 어떤 시 사이에도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요 녀석 그 다음에 요 녀석 그 다음에 요 녀석 그 다음에 요 녀석들 세 녀석들 다 어떤 시인데 이 세 녀석은 똑같은 역할을 한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떤 시를 이번에 주황색으로 할 건데 이번엔 조금 달라요 똑같이 어떤 시긴 한데 좀 다릅니다 자 다 어떤 시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은 연두색이든 주황색이든 다 어떤 시야 됐습니까 그러면 연두색으로 표시된 어떤 시는 전부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어떤 시 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어떤 시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다른 뜻이 다양한 뜻이 있다 역할을 얘기했어 역할 주황색으로 표시된 여성들의 공통점은 뭐죠 주황색으로 표시된 주황색으로 표시된 어떤 시는 역할은 그렇죠 하가씨가 된거죠 그렇죠 얘가 뭐해서 졸리니 절대 졸리지 않는 바 그렇죠 이번에 뭐가 채워지니 뭐가 됐어요 채워져 있다가 됐죠 그렇죠 이번에 얘는 뭐 어떤 맛있는 뭐 됐어요 매우 맛있어 보인다 그렇죠 연두색으로 한 녀석들은 어떤 무슨 역할하고 있냐 얘들아 하는 일은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이야기 어떤 이야기 많은 이야기 그렇죠 어떤 박쥐들 많은 박쥐들 많은 박쥐들 어떤 삼자 삼삼삼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 어떤 시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다 누가 뭐를 꾸며주거나 이름 씨를 꾸며서 어떤 것 많은 이야기 어떤 박쥐 많은 박쥐 어떤 상자 큰 상자 그 다음에 무슨 동사 비 동사랑 합쳐져서 또는 비 동사랑 뜻이 요만큼만 다른 동사랑 합쳐져서 무슨 시간이 될까 하나씩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했던 것들을 여기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스페락스 말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누구게 그렇죠 Who am I 하고 꼭 물음표 써야 되겠죠 문장의 시작은 무슨 문자 대문자죠 Who am I Who am I 오케이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한 개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그렇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there are lots of stories there are lots of stories stories 어떤 about me 됐습니까 여기에 꼭 lots of 안 써도 됩니다 lots of 대신에 못 써도 되겠어요 a lot of 써도 돼요 됐습니까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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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였더라 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그렇죠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그렇죠 됐습니까 아이고 왜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오케이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오케이 그 다음에 많은 박쥐들이 산대요 많은 박쥐들이 산다 a lot of lots of all along on all along 아 a lot of 여러분 they leave 되게 they leave 다리 allow a lot of bats leave 어떻게 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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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 meu 인 마이 콜드 그렇죠 t-a-s-t-l-e 많은 박쥐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with me 어디서 인 마이 콜드 캐슬 많은 박쥐들이 저와 함께 나의 차가운 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okay 한 명씩 해야 되겠다 지민이 붙여보자 많은 박쥐들이 삽니다 그렇죠 승민이 되 볼까 okay 제일 중요한 하나씨를 빼먹었네요 다시 okay 여러분들이 읽기 연습하는 게 부족한 게 보입니다 다 같이 a lot of bats live with me a lot of bats live with me 어디서 인 마이 콜드 캐슬 okay 배트 스펠이 틀렸네요 오브를 빼고 올까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콜드 캐슬 a lot of bats live with me in my 콜드 캐슬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okay 졸리지 않다라는 하다씨가 있습니까 없죠 졸리는 이라는 어떤 시를 응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안 졸려요 i am never sleep 그렇죠 i am never sleep 아니고 i am never 어떤 시니까 sleepy죠 전 절대 안 졸려요 i am never sleepy 난 절대 안 졸려요 i am never sleepy 언제 이제 외쳐 at night 뭐라고요 i am never sleepy at night i am never sleepy at night i am never sleepy at night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낮동안이 뭐였던 낮동안 during the day during the day 낮동안 during the day 저는 잡니다 i sleep i sleep이야 i sleep이야 그렇죠 이번엔 하나씩 좋아 i sleep 어디에서 in a large box 그렇죠 in a large box 됐습니까 낮동안 during the day 저는 잡니다 i sleep 어디서 in a large box 됐습니까 우리 파파고 누군지 알아요 파파고 네 네 네 그렇죠 그런거 잘 알죠 오케이 영어를 영어로 했더니 이러네 오케이 during the day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됐습니까 낮동안 during the day 저는 잡니다 i sleep 어디서 in a large box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낮동안에는 큰 상자에서 잠을 잔다 낮동안에는 큰 상자에서 잠을 잔다 낮동안에는 큰 상자에서 나는 빼고 얘기하네요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오케이 다음 문장입니다 그 상자는 채워져 있다네요 그렇죠 오케이 채워져 있다라는 하나씩은 없어요 채워진이 있는 거죠 채우다를 입장받기는 어떤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상자는 채워져 있습니다 The box is filled with dirt Dirt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런거 써도 안되구요 셀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쓰지도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 상자가 채워져 있습니다 The box is filled 뭐로 with dirt The box is 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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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dirt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볼 수가 없대요 난 못 보겠어요 I can't see I can't see I can't see I can't see 누구를 못 보겠대요 Myself Myself죠 그렇죠 Myself는 myself인데 어떤 myself In a mirror In a In a In the Mirror 됐습니다 오케이 나는 내 자신을 못 보겠습니다 I can't see Myself 어디에 있는 In the mirror I can't see my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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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mirror 오케이 계속해서 난 정말로 싫어 I really hate I really hate 무엇을 garlic garlic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네요 그쵸 한 알 두 알 이렇게 하는 거지 마늘 자체는 못 셉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I really hate garlic 해도 안 되고 I really hate garlics 해도 안 됩니다 됐습니까 빵 셀 수 있어 없어 bread 셀 수 있어 없어 못 셉니다 a bread 이런 거 없어요 케이크 셀 수 있어요 없어요 a cake cakes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케이크 한 조각 빵 한 덩어리 덩어리나 조각을 세는 거지 garlic도 똑같이 그걸 보고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합니다 garlic은 셀 수 없는 명사예요 dirt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먼지 못 세죠 됐습니다 garlic도 못 셉니다 난 정말로 싫어 I really hate 무엇을 garlic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garlic 오케이 그 다음에 사라라고 돼있대요 꽂혀야 되겠네 좀 있다가 사람들의 목들이죠 사람들의 목들 사람들의 목들 사람들의 목들 그쵸 to me에게 delicious 알았어 알았어 됐습니까 사람들의 목은 엄청 맛있어 보여요 people's snacks look very delicious 누구에게 to me people's sna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people's snacks look very delicious people's sna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오케이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했는 것들과 못 했는 것들 중에서 이어지는 거 자 초등 단어는 자 1번은 다 끝냈습니다 1번은 목표로 하는 거 다 했고요 2번은 제가 특별히 얘기 안 해도 그대로 쓰기 시험 2차 칠 거고요 그 다음에 패턴 영어도 마찬가지로 말하기 시험 말고 3시험 1차 칠 거니까 이것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까지 좋습니다